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전검사를 왜 해야 하는지 산전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산전검사 꼭 받으시라고 소개해 드렸으니 이 영상을 보시기 전 한번 시청하고 오시고 혹은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산전검사는 간단하게 저렴하게 무료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임신 전 그리고 임신 후에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임신 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영상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몇몇 분들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전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표적인 혈액형 검사, 매독검사, 풍진검사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 검사인데요 첫 번째는 혹시 임산부에게 혈액형 RH 인자가 있어서 어머니가 RH 마이너스이고 아이가 RH 플러스인 양성일 경우에 용렬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 유산이나 조산, 사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의 지시를 통해서 진료를 통해서 임신 27주에서 28주 사이에 혹은 분만 후에 로감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로감주사라는 것을 맞지 않으면 뱃속에서 아이를 적으로 인식해서 항체들이 공격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꼭 맞으셔야겠습니다 또한 출산하고 나서도 한 번 더 주사를 맞아야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맞으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2만원이 넘는 것 같고 3만원쯤에서 되는 것 같으니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매독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임신 16주 이전에 초기 발견이 된다면 페니실린을 이용해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임신 전에 알게 되었다면 임신 중에 페니실린을 맞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테니까 그리고 또한 미리 대응할 수 있으니 꼭 산전 검사를 통해서 매독 검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매독이라는 거에 걸리면 처음에 성기나 입술, 유드 같은 데에 뭐가 생길 수 있고 괴양으로까지 심각하면 변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고요 또한 임산부가 그렇다면 왜 매독에 감염되면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태반의 형성이 시작되는 4개월부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과 사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매독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엄마가 임신 전 매독에 감염되어 있으면 거의 조산을 한다고 하네요 10개월을 꽉 채우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조산 위험도 있고요 달을 채워서 출산을 해도 신생아는 선천성 매독에 걸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꼭 아이를 위해서라도 산전 검사를 통해서 매독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풍진 검사입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풍진 항체가 없어서 풍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풍진 바이러스는 임신이 아닌 경우에는 매우 약한 감염이라고 합니다 임신 후에 그러나 감염이 되면 유산이나 심각한 선천성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선천성 심장 질환이나 백내장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임신 중에 풍진이 걸리게 되면 기형아 확률이 30%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임신 전 산전 검사를 통하여 풍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풍진 검사에서 항체가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중기와 후기에도 반복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특히 임신 12주내에 감염이 된다면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풍진 항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꼭 출산 후에라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풍진 검사에서만 음성이 나왔어요 다른 산전 검사는 다 정상이었는데 풍진의 음성이 나와서 MMR 주사라는 것을 맞았습니다 MMR 주사는 보험도 안 되고요 가격은 2만원에서 3만원대 되는 주사입니다 보험이 안 되더라도 2만원, 3만원 선에서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맞으시고 유산과 조산의 위험을 없애셔야 합니다 특히 MMR 주사는 풍진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 홍력 예방 주사이니까요 같이 맞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풍진 주사를 이미 한 번 맞았는데도 음성이 나와서 다시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집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풍진에 걸리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원에서도 괜찮다 풍진 안 걸리면 괜찮다 어차피 잘 안 걸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 걱정되면 둘째 가지기 전에 맞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풍진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했었는데 요즘은 또 워낙 안 걸리는 병이다 보니 괜찮다고 하니까 혹시 지금 이제 항체가 없으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풍진에 걸리는 사람이 워낙 적어지고 없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넘어가더라도 걸리게 된다면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풍진 주사를 맞았다면 최대 3개월, 최소 한 달 정도는 임신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게 의사들이 항상 말해주는 건데요 요즘은 거의 다 1개월만 조심하라고 하셔서 저희도 1개월 동안만 조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 아이를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산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첫 번째 혈액형 검사와 두 번째 매독 검사 세 번째 풍진 검사 이 순서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비 아빠가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자신 있게 예비맘에게 말한다면 뭐 점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육아 준비 잘 된 아빠겠죠 저도 초반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게 된 정보이고 여러 카페를 통해서 아내가 가입한 카페를 통해서도 정보를 정말 많이 주어서 정리해 보아서 시행하였습니다 다들 경험자이시니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예비 아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산전검사 꼭 아내에게 챙기시고 건강한 아이 준비하셔서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 영상도 올라올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이 옵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